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의례적인 용돈 수준이 아니라 축하객 1인당 보통 2,300불씩 내고 여기에 부모는 마치 유산을 물려주듯 목돈을 얹어줘 자녀는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챙깁니다. 그리고 아이는 이날 받은 종잣돈을 주식과 채권, 예금으로 나누어 자기 책임 하에 돈을 굴리기 시작하죠. 그러니 유대인의 성인식은 경제교육의 출발점이자 경제 독립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불과 12살, 13살 때 말입니다. 금융 문맹 들어보셨습니까? 글자를 읽고 쓸지 모르는 것처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걸 말합니다.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46.8점으로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. 게다가 낙제점 그러니까 60점 훨씬 미쳤습니다. 왜냐고요?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가르쳐주질 않거든요. 예금자 보호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는 청소년들은 금융 사기의 먹잇감이 되기 쉽상입니다. 실제로 최근 중고등학생을 노린 대리입금과 통장매매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금융 문맹의 여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문맹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. 19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말입니다. 물이 위험하니 절대 물가에 가지 말라고 하는 한국 부모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것이라며 헤엄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대인 부모. 허리가 휘어지도록 공부를 하는데도 정작 살아가는 데 필수인 돈을 굴리고 불리는 방법은 물론 위험관리나 간단한 금융 상식조차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. 근문교육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, 의무입니다. 공부 잘해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? 손해보고 살이당하면 말짱 도루묵인데요.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금융 문맹 퇴치 시급하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